어? 안녕하세요? 진돌입니다. 진돌! 아니? 에이패스 너무 잘해보여. 저런! 이럴수가! 완전 그렇게 보세요. 저는 연구 무기기능을 해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고마워만 현찰. 두껍죠? 나 이거 포장하는 동안 할 것도 없는데 너가리나 깍시다. 채팅창 끌고 왔어. 나 인터넷 잘 돌아다니는 것 중에서 좋아하는 게 고양이는 이제 사람들이 안 볼 때 고양이 마을에 가서 목욕하고 온다고 그래서 냄새가 안 된다고 그거는 좋더라. 아니지 나보다는 펀즈가 고양이인 가깝지 생각해봐봐. 올해 좋아하고 박스 좋아하고 이번에 박스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돌려받았다면서 금방 끝낸다. 누구와는 다르게 나는 50장 밖에 준비를 안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엄청 퀄리티 높은 거예요. 이거 하나하나 엄청 단단한 종이에요. 스티커 안 그래도 생각했었는데 진돌이 스티커 시간 때문에 머류 사인? 나 사인 엄청 간단한데? 님들 나 사인 보면 깜짝 놀랄걸? 잠깐만 내가 미리 서명해둘 게 있을 텐데 님들 초 울트라 레어템 이거도 있어. 이거도 있어. 판 거 아니야. 이것저것 그냥 만들어 보려고 시도했을 때 나노를 했었어요. 근데... 아휴... 50장 다 받아가긴 한가나? 미쳤다. 폼 미쳤다. 폼 미쳤다. 어? 안녕하세요. 진돌입니다. 방송 봐주셔서 고마워요. 아니? 에이터에서 너무 잘해줘요. 저런! 이럴수가! 당장 구독해주세요. 저는 영국 무기징역을 해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알겠지. 저기 시청자님. 어 네네네네. 안받으신 분 안받으신 분 안받으신 분 감사합니다. 안녕. 주황색깔 막 이상한거 보이면 찍어주세요. 야 누구냐. 나와라. 앞으로 나오시오. 아 진짜요? 어 네. 깜빡하고 사인은 안받으신 분. 아 사인요? 나 진짜 한심할텐데. 이래서 한심할텐데. 저 진짜 결제할 때 이것을 택사서류 결제할 때 이렇게. 여러분 여러분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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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 이거. 이게 뭐야 이거. 뭐야 이거. 아무튼 저 진짜 사인 그래요. 감사합니다. 아 네네. 방송하셨습니다. 왜. 어. 어. 왜 사인은 그렇잖아 니. 아 왜. 아 난 진짜 사인 저렇게 기민다니까.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왜 프레덴터라고 저거. 맞잖아. 프레덴터였잖아. 아니 불푸데기는 해도 프레덴터는 프레덴터잖아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어 네. 아이스판 어떻게 되요? 아아아아. 여기 있습니다. 항상 봐주셔서 고마워요. 뭘 드리려고 했는데 드리면 좀. 아 전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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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혀. 뭐지 뭐지. 완전 기대 중. 저 처음 이제 맞아보라는게 이거거든요. 다 그래. 이거 좀 그래요. 그래서 빨리 다른거. 여보세요. 헐. 개쩐다. 이거 받았어. 이거 봐. 무개밥이다 이거. 이거 꼭 고개 올릴게요. 고마워요. 네. 미처. 하이. 궁금하러 è. 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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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나 먹어. 아 맞다 이거 영탄리스 왔다. 일로와 무!